안녕하세요. 예보관 허택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계속해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서해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기압능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중남부에 위치한 반파고리 점차 북동진에서 오늘부터 내일 전반 사이에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전면에서 유입되는 양이 와도 1위역이 영향으로 상층운이 유입되겠고 밤부터는 지상기압고리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몽골 서부에 위치한 단파고리 한길을 동반하고 있어 발달하면서 남동진하여 내일 후반부터 모레 사이에 중국 중부지방을 거쳐서 남해상으로 통과하면서 하층이 불안정을 유발하고 지상저기압의 발달을 지원하여 전국에 눈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기압능에 관련된 건조액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중남부에 위치한 기압골 전면에서 난기가 상승하면서 수빈력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수빈력이 점차 북동진하여 영향을 주겠고 다시 북쪽에서 남동진하는 골 전면이 수빈력이 유입되어 모레 전반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중국 상해 부근에 고기압이 위치하여 있고 점차 고기압 가장자를 따라서 남기가 유입되고 했고 내일 후반에는 서해 남부 해상에서 발달하여 남해상을 통과하는 저기압이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남서주를 따라서 수증기가 유입된 가운데 한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남하하면서 내일 낮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어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또는 비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모레 동풍이 영향으로 늦은 오후까지 눈또는 비가 오겠고 강원도 영동에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